안녕하세요. 부부펀드 아기 이병준입니다. 다 큰 아이들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분노 때문입니다. 이 덩치가 부족해진 아이들이 분노를 할 때는요. 솔직히 무서워진다고까지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늘 혼을 내다가 아이를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다가 어느 날 애가 다 손잡으면서 왜 이래 정말 이렇게 나오면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친다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또 아니면 그렇게 분노 표현을 하다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 분노를 이렇게 참고만 있는 억압하는 아이들의 경우 혹시나 이게 자해나 혹시 자살로 가지 않을까 그게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분노와 연관된 심리적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자녀관계든 부부관계든 마음만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예세해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분노의 이면에 깔린 심리적 메커니즘은 거절감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하죠. 자 구약성경의 창세계는요 존속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친형 가인이 친동생 아베를 돌로 쳐주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것도 우발적 살인이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인의 마음속에 깔린 심리적 메커니즘이 바로 분노였고 그것이 거절감에서 유래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은 거절하고 동생 것만 받은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 역시 그 이면에는 거절감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폭력 또는 정신적인 폭력도 문제겠지만 사실 그 아이가 느끼는 심리적 거절감 또 홀로 있다는 느낌, 버림받은 느낌, 유기의 느낌, 무리 중에 끼지 못한 느낌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가정폭력 문제도 심리적 거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거절이 아니라 수용이 제공되는 공간. 그래서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끼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을 표현하더라도 일단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과 느낌에는 윤리가 없다고 그러지요. 그것도 사람의 행복이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누군가 그것을 수납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행복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럼 무조건 내가 다 들어줘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자,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말했던 내용 자체를, 그 의미 자체를 듣는다는 이야기지 요구사항 자체를 들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내용을 수용한다는 건 아니죠. 상대방의 어떤 요구, 말 뜻은 내가 받아주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원칙 이것을 통해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부모는 잔소리 대신 굵은 소리를 해야 된다. 그게 원칙과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 아이들 휴대폰 문제 때문에 아주 속 많이 상하시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와서 엄마,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주세요. 자, 라고 요구한다고 할 때 우리는 대개 이제 화딱지가 올라와서 얘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바꾼 지 얼마나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아이는 심리적 거절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아이는 신경기를 내면 나가거나 엄마는 맨날 그래. 나만 왕따야. 나만 없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럴 때 내용 자체, 그러니까 바꿔달라는 거 휴대폰 바꾸고 싶냐? 최신 스마트폰 갖고 싶냐? 그래? 뭐 이런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욕심이 되었든 뭐 변덕이 되었든 옆 친구 새로 산 거 보니까 부러워서 그랬든 뭐 아이들 쓰는 표현으로 개념을 그냥 안드로메다에 보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 받아주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을 사주고 안 사주고의 기준은 아까 얘기했던 부모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너 산 휴대폰의 약정 기간이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 앞으로 1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사줄 수 있어. 일단 1년 반 기다려. 또 이를테면 네가 분실하거나 깨트리거나 할 경우라도 약정 기간 채우기 전까지는 해외 휴대폰을 사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하시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아이는 본인이 휴대폰 사고 싶어하는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는 전달이 되었고 또 부모의 원칙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섭섭해거나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의 원칙과 기준은 항상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 마음만은 언제라도 yes. 왜냐하면 yes 하지 않을 때, no라고 할 때 그것도 간격을 두지 않고 바로 no라고 할 때는 거절감을 느끼게 돼 있고 그것이 분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들은 언제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제가 부모 세미나에서, 부모 교육에서 자, 자녀들이 수많은 요구를 해올 텐데 그러면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거절을 해야 될 건데 이 비율을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7대 3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7, 거절을 3 정도 하면 아이가 상처받는 것도 이제 이쪽에 수용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좀 이제 합리적인 분들은 5대 5를 얘기합니다. 수용 5, 거절 5. 자,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요. 거절을 7로 하고 수용을 3으로 해도 아이는 아무런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만 거절을 해야 될 경우에는 거절을 하는 정확한 이유 아까 원칙과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것만 설명이 되면 아이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도 역시 요구해놓은 그 내용 자체만 받아준다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이가 뭔가 때를 써서 꼭 사달라고 그래서 큰 마음먹으로 사줬더니 하루도 안 가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경험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이 되겠죠. 자,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마음만 충분히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부모와 대화를 나누게 돼 있고 또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부모하고 협상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욕구를 참을 줄도 알고 조절할 줄도 알고 또 원하는 것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기술도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마음만은 그 자체는 받아주는 연습들 그걸 하시면 아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좀 더 가족관의 어떤 친밀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